아 근데 누끼님 신분이 잘생기셨네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키가 몇 시세요? 저 84요 아 크다 부럽다 아니에요 오늘 아무튼 명예 레전드에서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오오 방송 오래 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네 엄청 잘생기셨네 자 여러분들 네 수상식 자리로 가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지코님 지코는 없으니깐 회원님 자리 아 예 예 알아요 자 아무때나 앉으면 돼요 아 아무때나 앉으면 돼요 앉아 앉아 어어어 누구누구 아 저 인수 아 인수구나 나 마스크를 몰랐어 아 예 그러네 어어 뭐오세요 어 형님 어? 지코야 빈자로 아 진짜 앉아있어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는 게 나 아 제가 알죠 어 여기 앉고 아 형 윤서님이나 받치고 싶어요? 어 조세도 왔구나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왔다고 네 야 보성 반갑다 반갑다 어 남순이 왔어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잠깐만 너 일단 자리 어디야 네 자리 아니야 나와 남향렬 자리는 내가 앉아도 돼요 여러분들 남순이 형 자리는 제가 앉아도 돼요 아 잠깐만 인터뷰 아 지코 형한테 인사가 왔는데 아 장난 장난 어 야 보성아 요새 폼 뭐야? 뭔 폼? 나 너무 너무 미쳤던데? 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둘 풍선이 문제던데 아 왜? 이 둘 풍선이 경악이야 여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미쳤어 아 진짜로? 잘 지냈어요 형? 아 잘 지냈지 그래도 지나치게 많이 왔네? 잠깐만 아니 얼마 자 뭐 누구 어디 방송이 어디 돌아가? 아 지금 내 방송 내 방송 돌아가고 있어 그래 아니야 야 저 둘 사일로 가까이 와 아 저 좀 땡기러 와 아니 뭐 옛날에 생각은 안 돼 아니 근데 이러고 원래 코로나 아니면 뭐 뒷풀이를 하던가 뭘 하려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쉽네 그게 아쉽네요 근데 형은 하실 거잖아요 뭐 아니 형 개인적으로 아니 그치 아니 개인적으로 다 같이 한잔 이럴 때 다 보이는데 그렇죠 이럴 때 다 같이 한잔 해야 되는데 형은 또 오늘 방송 가서 여캠 두겸 플러스 먹방 하셔야지 맞지 형님? 형님 많이 받으시면 저도 해야 돼요 형 아니 이번에 일주일 쉬웠는데 와 아 근데 수없게 받아 어 잘 잘해 라이벌이에요? 어? 라이벌이에요? 어쩌다 보니 형 그렇게 됐어 먼저 오해 낚시 아 네네 아니 뭐 별풍라이벌이야 별풍라이벌 지금은 누가 앞서고 있어요? 저는 회원님과 컴퓨터는 뒤쪽에서 반응이 아버지이자 스포츠 분석의 아버지 홍카는 형님 남편님은 오른쪽 힐링 낚시 채널 푸르미님 예? 존막 존막 원팀 패스는 살아가는 인형 닥시빌 미란동뉴 닥시빌 아 그래서 그 눈에 한 명 뽑는 거죠? 네네 대신 트롯만 테이블에 일단은 놔두고 왜냐면 하나하나 주기엔 너무 시행이 대학대전 하면은 3분 많이 지원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대학대전? 스타크랩트? 어 대학대전 이번에 크게 한 번 여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네? 쉬지 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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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다 합니다 이게 남순이가 할 말은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요 이 형 해주지 말고 저 해주세요 대학대전 너 뭐 정인종한테 넘겼잖아 윤종이가 해야지 아니 근데 번벅했잖아 제가 이제 그래도 형님 위치가 절대적인 위치여서 제가 다시 돌아왔죠 어떻게 하면 3연패를 하냐? 뭘 3연패를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형은 언제부터 자꾸 나한테 스타로 딴직한다는 거야 미쳐버리게 대학교는 이겼어요 대학교를 많이 지코 형님 형님은 스타의 생각 없으시죠? 아니 근데 내가 말할게 지코 형이 스타면 진짜 대박나 네네 너무 재밌거든 지코 형이 여자랑 스타 붙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지코 형이 이제 풍선이 너무 많으니까 저 형은 그게 치트팬인데 돈에 돈을 벌어서 아니 근데 지코 형은 그래서 겜방 유일하게 하는 거 있어 숙제방송 킹터 지코 형님 그니까? 어제 킹터 마시고 바로 술먹고 하시더라고 아니 나 나 나 나 나 아 형 꼬북소이님이었나요? 형 그 광호게임단 여자 학교도 있었잖아 나 그분 들었는데 그분도 단가 장난 아니던데 지코 형이랑 해갖고 그러니까? 어 엄청 잘 나와준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로? 단가가 잘 나간다고? 형 형 형 혹시 서비도 와요 오늘? 아니 그 새끼가 왜 와 하하하하하하 으? 근데 저거 왔는데 와 이쁜분들 진짜 많다 아 근데 누가 제일 이쁜데? 아니 난 윤소님도 아까도 이쁘던데 아 마스크 써가지고 누가 아 맞다 아 마기꾼 아 마기꾼 아니 윤소는 지코야 여친 아니야? 어? 형 여친 아니에요? 아아니 아 근데 난 내가 말할게 아 너무 진기대네 아 아 아아 편파중계 너무 선수감도 다르다 롯데편파 서정빈 코치님 요새 뭐 아프리칼TV 스타연수 축구계의 모든 음식을 심고 편하게 알려주는 칼순의 라이브 모두 다 처리하는가? 지코 형님 손봐봐 남순이 돈 많은데 왜? 뭐라 했어? 저기 최 스타 저기 상금 지원 좀 많이 해달래 스타베프트 상금 지원 많이 해달래 이거 남순이 아니해줘 형 그거 알아요? 우리 프로게이머 선배님이셔 아 정말로 킹덤 언더 파이어 아니야 형 스타 프로게이머였어 아 진짜요? 형 팬이였는데 팬이냐면서도 몰라 너무 짧게 했어 너무 짧게 했어 프로게임으로서 펼치는데 큰 업적을 가지고 있어 오늘 다들 너무 축하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선 리허설을 마치고 현장 음악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코 형 와 이제 팝이 받았으니까 안 일어나던데? 아 난 만약에 요번에 팝이 못 받아서 왔다 네 이 새끼들 아 진짜 원래 한 번 걸으려고 그랬지 아 진짜? 와 근데 진짜 평생에 이제 받았잖아요 형 이제 형 이제 이룰 거 다 이뤘는데? 지코 형 딱 하나 남았지? 뭐야? 어? 재훈이요? 재훈이 형? 재훈이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형님 못 이뤄.. 그럼 이럴 수 없는 꿈이야 아니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감사합니다 1월 말에 이제 재훈이 이제 또 다시 위래로 가거든 아 맞아 들었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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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무료가 크다 네 아 그러면 형님 그 위례해서 제가 산책 많이 하니까 보면은 복수할게요 하하하하하하 길 가다가 만날 거 아니야 아 그쵸 자주 만나지 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복수해드릴게요 요즘에 둘이 왜 합방 안해요? 지코 형이랑 전화기야? 아니 지코 형도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이 달라졌지 가는 길이 완전 다르지 가는 길이 완전 달라서 이제 어 중간에 만날 뻔 하다가 못 만나는 거지 가는 길에 나는 이제 보성이 조금만 주추면서 내려올 날짱 기다리고 있어 어? 어 어 나 솔직히 말할게 어제 연락할 뻔 했잖아 왜 나랑 가갖고 하하하하하하 아 나도 근데 지코 형이 많이 생각나죠 아 그쵸 근데 둘이 날 때 케미가 너무 좋았으니까 자유가 무서워 아무튼 풍 받고 싶으면 다시 와 어? 어 어 어 아 풍 이건 맞지 그래 아 근데 형 풍만해가 무서워 아니 근데 기분 빤다가 몇 개인 거야 진짜 지존이 여기 있다 야 기본 10만 개나 맞지 아니 아니 나 빤자랄게 2천만 개 2천몇백만 개 이번 연도 받은 게 지코 형 2천몇많지 어 지존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뭐 진짜 에디핀? 존나 뜨렀나보네 아이고 그렇지 20억? 어? 20억? 근데 진짜 1등이 가린이 누나더라 가린이가 3천백만 개 와 근데 박가린이 누나 어디 있어요? 오늘 NC인데 오늘 NC잖아 아니 뭐 공로상 받는다던데? 여자라고 있어 아 그거 뭐 레전드 BJ 아 뭐 박가린 MC라고? 어 나도 거기 들어갈텐데 난 빠져있지 왜? 한 10년 이상 한 3천 시간 했으면 나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어 진짜 와 공로상은 진짜 대박이지 원래 그 청룡영화제나 대종상이나 공로상 윤여정 선생님이나 어 고두심 선생님한테 주는 거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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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꿈이지 어? 어 어떻게 보면 다 떠났잖아 진짜 그쵸? 너 10년 안됐어? 나 9년 너랑 나랑 얘기해 너랑 나랑 얘기해 우리 내년에 다 그거네 그래 진짜 내년에 10년 시청자들 얼마나 이 새끼가 언제까지 하시는 걸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재밌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바깥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코로나라서 시원이는 이제 월클돼서 제일 늦네 와 이제 와 얘 변했네 이젠 나를 가리키려 들더라 아 진짜요? 방송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근데 얘 은근히 나한테 야주 준다니까 이제 아 그래? 수빈이도 안 왔네 수빈이도 어 아 수빈이 왔네 와 근데 쟤 왔는데 인사도 안 하러 오네 근데 연예인 아니야? 어? 어? 어 방금 눈 마주쳤는데 쎄깠어 나 야 널 놔봐 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한테 프레임 씨버려 와 나는 그래도 지코 형 있으니까 바로 인사하러 왔잖아 아우 자네 요즘 뭐 와 이제 안 온다 근데 죽어도 안 온다 죽어도 안 와 옛날 같지만 그렇게 정으로 애들이 안 해 아니 그니까 그니까 와 이따가 숙소 문자로 이따가 숙소 문자로 전달받으셔서 가야돼요? 거기 안에 숙소 한번 들어가라 어? 어 왜? 어 새끼지야 어 왜왜? 지코 형 오늘 언급 안 해주면 바로 손절이요? 어 아 예 아 수상소감에 아 아 맞지 아 왜 안 하려고 했었어요? 어? 안 하려고 하셨어요? 아 당연히 해야지 아 진짜요? 아 이제 저만 그런 거 아니야? 아 저 형님이 이제 두 분 방에 지존 아니야 지존? 어 맞지 얘 둘 방에 많이 사와서 정말로 어 네 형님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시 시발을 부터 네 네 오른쪽 반으로 어 시계가 온 거 나 나 나 양현석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하 리차드밀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 열혈 까지는 잠바리고 아 잠바리고 회장 끝만 아 회장님이세요? 아 그건 언급해야지 근데 형님 나는 오늘 준비해왔어 아 그래? 예비랑 세비지 들어가면 나는 아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어 우린 누구 해야 돼? 뭐를? 우린 수상수검에 그런 형은 열혈 부터 언급 안 해? 우리는 그냥 묶어서 해야지 묶어서 연현들 해야지 우리는 나 스타크리프트한테 고맙다고 하려구 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니까 게임적으로 너 그때 뭐 원래 아줌만명 아니 아줌만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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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그 쩡쩡뭐지 아아아 쩡놈아 쩡놈아 땀 좀 나? 계셔? 살아계셔? 내 방에 한 번씩 와 아 와? 100킬 직속으로 가 돈 뚫어졌어 꽃게누나가 형방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요번에 새하 형한테 뒤질라기 쓰던데? 아 아니야 내 방에는 만두 때문에 싸 아아 만두 때문에 상관없어 아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죠 그렇죠 지토한테만 안 쓰면 돼 사실이 여러분들 사람이 많아가지고 깨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시작 끝나지 이거? 아 예예예 카메라 들어가면 안되죠 어 어 아 아 아 그러면 멀리서 찍어 학대하면서 멀리서 찍어 멀리서 잘 찍어줘 멀리서 잘 찍어줘 어 야 조세는 어디갔냐 형들? 어 조세야 와 형님 살살 하세요 형님 어 나 일주일 쉬었는데 별풍기에서 차이가 150만개 차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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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래 또 네 형님 덕분에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그렇지 같이 저희는 여캠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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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카메라 들고 갈게요 아 카메라 마이크만 들고 갈게요 아 형 찐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인사도 막 저기 퍼프로 운동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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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야 이제 연예인 아 아 야 신호니까 그렇지! 와 지코 형한테 끝까지 인사 안 왔는데? 아니 오빠 오빠 오랜만이에요! 어어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시현이는 왜 안 와? 김시현 두인공변 걸렸어요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오빠 오빠는 안녕히 가세요 동창에 있는 편이 좋겠다 어 그니까 재밌네 오랜만에 보는데? 어어 우리 아우 아유 언니 안녕하세요 안 편해 언니 안 해봐 제가 형님한테 뵙거든요 아 그래? 우리 야구팀은 하고 가요? 아 근데 내가 구매해야지 이야 펄이! 멋있게 하고 왔네 지금 인터뷰 아 끝났어? 아 발표하고 있어 진짜 불과합니다 불과하다 불과 불과니까 연예인이야 진짜로 연예인이야 진짜로 시민이 오늘 좀 이쁜데? 이쪽으로 오실게요 왈놀이님 형님 이쪽 어 형 왔어요? 근데 카메라를 못 들고 와요 여기 안으로 앵글은 이거 리허설이죠? 어 리허설 네 이주현님 이주현 This one 이주현님 보라 이녀올라 으로